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우선 기억내요 좀 살펴보면 화장지나 티슈, 기저귀, 마스크 등 위생용품 제조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는 출산장려정책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치매 관련주,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었고요. 또 하나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 21년도 매출액 1,064억 원으로 나왔고요. 22년도에는 1,209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 마찬가지로 작년에 1,298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 전략적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 또 보시면 21년도 34억 원, 22년도에는 29억 원으로 나오면서 청소를 했고 작년에 다시 65억 원의 영업이 요즘 기록을 하면서 다시 좀 개선이 됐고요. 승리 또한 마찬가지 흐름, 작년에 91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24년부터 전문적으로 실적 개선세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 19%대 수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볼 같은 경우에는 3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매수세가 좀씩 유입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7만 3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수준을 보면 외국인 수급과 정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매수가 좀 유입했고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9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을 좀 보면 최근에 다시 순매수 유입.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기간 수급 외국인 수급이 작년에 12월부터 올해 1월부터 해서 유입이 되면서 적정 수준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면서 수급은 양호하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요. 모나리자 거래량 121% 증가했다 급증했다라는 부분 주가 4연속 상승세 부산했다라는 뉴스 하나 딱 띄었고요. 거래량 증가 뉴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효과적인 내용은 이 기사에는 없었고요. 다만 이 뉴스 때문에 좀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음식료, K푸드 관련해서 인기가 상당하죠. 그래서 음식료 관련 업종, 섹터, 종목, 순환매가 돌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보시면 데일리 안심, 키친타월 이런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음식에 닿아도 안심이 된다라는 부분 이런 이슈가 좀 나와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곁다리로 또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말고도요. 저출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도 관련 수혜주를 좀 부각이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 모나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모나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정책 테마주로 해서 정치, 정책 테마주로 해서 급등세를 나타냈던 한 번 상승했을 때는 폭등 흐름 나오는 그런 끼 있는, 전력이 있는 종목이고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 고점들 보관, 고점 딱 찍고 주가 다시 평균으로 하겠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지지가 나왔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거래량 증가되면서 높여갔던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장기평선 돌파를 좀 앞두고 숭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일봉상 한 번 살펴보면 주가 역별 구간에서 위치해 있었습니다. 981선도 올해 들어 4월 달에 시원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에 눌림목 만들고 다시 한 번 재차 급등 윗고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구간 돌파를 좀 앞두고 매물 소화하는 흐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매집은 확인이 됐습니다. 거래량으로 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가 있고 다시 거래 증가되면서 앞전에 있는 물량 소화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 전에 이런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정도는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공량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 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1차 매수가 보시면은 4,060억률이 더 파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분할 매수입니까? 2차 매수 가격은 3,700원 전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요. 4,600원에서 4,8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를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가 많이 폭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 1차 매수하고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어느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입 전략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정말 중대하고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과 PC 프로그램 완성이 되었고요. 한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고마워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를 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또 후함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당연히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으로 좀 만들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모바일 버전과 또 PC PC 버전 이렇게 두 개 화면이 보이시죠. 특히 아무튼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며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C 화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펜만 지금 현재 올려 놓았고요.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앱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을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어플 다운받되어 있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검색창에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초록색 바탕 이게 나와 있죠. 여기에 초록색 바탕에 아이콘이 좀 나올 겁니다. 클릭하신 후 다운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어플이 열기를 누르면 어플이 실행이 될 겁니다.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요. 네 보시면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AD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놨습니다. 가입하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신 후 로그인만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닝파워 그리고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요. 먼저 모닝파워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면 KBI 메탈 그리고 흥구석유 또 IC 등등 옆에 스윙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플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닝파워와 모닝파워 그리고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좀 알려줍니다. 보면 KBI 메탈 22.85% 그리고 흥구석유 9.98% 그리고 또 보시면은 IC 9.39% 등등 옆에 수익률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돌격대장인데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국등주를 좀 뜻하고요. 수급이 장중에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발동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나와 있죠.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경창산업 또 홍원정밀 그 다음에 이런 쪽 대원전선 재룡산업 많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차율도 정말 좋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입니다. 오전 오전이고 오후에도 당연히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도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런 걱정들 미리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실시간으로 좀 알려주고요. 즉시 휴대폰 알림으로 이렇게 알람이 이렇게 뜹니다. 알람이 이렇게 울리면 종목 보고 바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빨간 박스 안에 검색 키워드 보이시죠. 여기를 좀 클릭을 해서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검색을 하고 싶은 종목명을 검색하면 밑에 이렇게 관련 종목이 나올 텐데요. 클릭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그리고 시청이 얼마인지 또 외국인이 얼마나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또 종목 포인트라고 해당 종목이 AI가 각종 보조지표와 수급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이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등을 다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밑에 보시면 해당 종목이 또 어떤 테마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바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해당 종목과 유사한 테마의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확인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이렇게 나누면서 매매하는데 유사 테마 종목에서 2차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이런게 체크가 돼서 수행 내기가 한층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맨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들보다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캐치가 된다 라고 하면 더 좋은 가격에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버전 여기까지 이고요 간단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용해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PC버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식닥터 PC버전 실행 화면에 나오는 창입니다 초록색 박스 위에 보이시죠 초록색 박스 버튼을 바로 누르면 창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급등주 부착입니다 초록색 박스 위에 상단에 박스 보이시죠 버튼 누르면 딱 이 창이 나옵니다 급등 부착이라고 누르면은 딱 이 창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당일 누적 수익률 210% 승률 그리고 월간 누적 수익률 보이시죠 월간 누적 수익률 10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1360%입니다 하루만 봐도 21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죠 그리고 보시면은 불기둥 또 모닝파워 수급대장 그리고 돌격대장 그리고 마지막에 모아보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은 모아보기로 당일 포착 종목을 다 보이게 해 놓은 거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플에서 다룬 거 기억나시죠 불기둥과 모닝파워입니다 불기둥, 모닝파워 불기둥은요 장중 시세와 거래량이 불기둥처럼 상승하는 시발점에 인공지능이 포착을 합니다 여기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테마주가, 테마가 또 주도하는 시장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좀 발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모닝파워입니다 모닝파워 장 시작 후 추가적으로 강력한 파워 거래량이죠 발생되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에 10% 이상의 상승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장 시작 후 장 초반에 종목 포착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나오지 않는 툴입니다 다음은 수급대장과 돌격대장입니다 수급대장, 돌격대장 수급대장은 장중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좀 빠르게 포착을 해서 알림을 줍니다 보통 3에서 10%의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수익이 나는 종목 위주로 좀 포착이 됩니다 단발성 수급에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히려 매도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돌격대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는 개별 종목이 상승, 돌격 가능한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짧은 수익, 즉 스켈핑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3% 이내의 수익 많게는 7%까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4가지 급등주를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포착을 해서 알려주고 있고 모바일 버전처럼 PC에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 편지지처럼 생긴 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알림이 일단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차트 기능인데요 이게 또 엄청납니다 초록색 박스 여기 위에 상단에 보이는 박스의 세력 차트라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또 왼쪽에 보시면 세력 매집이라고 이렇게 있는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사용하는 것만 우선 좀 켜놓았는데 각종 지표도 있고요 여기에 일반 증권사, HTS에서 없는 기능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세력 매집이라는 박스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또 세력 매집 추정 지표라는 이런 부분이 또 표시가 되는데 저기서 파란색이 뜨면 차트는 은봉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이 세력들이 매집한다는 건데 바로 차트상에서 양봉이 뜨면요 양봉이 나온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지점 포착도 차트에서 인공지능이 좀 표시해 주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종목 분석란인데요 모바일 버전과 다르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네이버에 검색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주식 닥터 프로그램만 있으면 종목 포착부터 차트 종목 분석과 심지어 공시 내용까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 비서를 고용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PC 버전은 어플처럼 플레이스토어 이런 곳에 등록할 곳이 없습니다 저도 어디에 올려 놓아야 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C 버전 받으실 분들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당연히 구독자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929-7823 여기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제가 답장으로 PC 버전 파일과 사용 설명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어르신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의 흔적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60대 이상 구독자 어르신분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간편하고 한눈에 들어와서 사용하기도 편하다고 하고 아무튼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수익률도 너무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후원도 엄청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빨리 좀 사용을 해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모바일 버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시닥터 검색을 해서 휴대폰에 설치하시면 되시고 PC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중간에 제 전화번호 아까 말씀을 드렸죠 019-5929-7823 이쪽으로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파일과 사용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요청을 해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